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에서 전해드리는 울산의 아파트 분양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원에서 진행되는 신세계빌리브리버런트 아파트인데요.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31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대 4배의 구조로 백화점 고층 빌딩에 적용되는 무량판 구조 설계를 적용하여 세대간 층간 소음을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선호도가 높은 평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아파트의 세대 구성은 78형이 101가구, 84A형이 156가구, 그리고 84B형이 총 54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세계빌리브리버런트 아파트는 주변 최근 분양 사례를 대비하여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고 2억 2천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 장벽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입주까지 가능하며 계약금 5% 대출 시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입주 시점에서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선착순 환매 보장증서 발급도 지원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계약금 중 5%를 납부하면 나머지 5%는 대출을 알선해드리며 회사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무이자 대출 진행되어 입주 때까지 약 3천만 원, 계약금 5%로 부담없이 남구해 새 아파트 구매가 가능합니다. 입주 시점인 25년도 12월 기준으로 입주 두 달 전인 2025년 10월 환매 신청을 받아 환매 희망하는 분은 계약금 및 납부하신 금액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지금부터 2025년 12월 입주 시점까지 2년 동안 부동산, 경기 회복 및 시세 상승을 다 지켜보고 입주할지, 환매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입주까지 시세 차익을 지켜보고 전매하여 단기 투자도 가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 10% 납부시 유상옵션 품목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세계건설이 시공사로 책임중공하여 안정적인 건축 품질과 디자인을 보장합니다. 또한 중도금이자 후불제 고정금리 혜택을 지원하여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준비하였으며 우물천장, 유럽산 타일, 이태리제 거실 아트월, 아일랜드 테이블 상판 등 2,100만 원 상담의 고급 마감제 무상시공으로 아파트의 분위기를 한층 고급화하고 유상옵션에 대한 부담 역시 크게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은 금리 인상 걱정 없이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편안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세계 빌리블 리버런트 아파트는 울산시에서 현재 4개의 트램 노선 도입 계획 중 하나인 2호선 개통시 문화예술회관 트램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역세권 입지를 가진 것이 큰 장점입니다. 태화강 바로 앞에 위치하여 경치면에서도 우수하고 2027년 개통 예정인 트램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바로 앞 월봉초와 강남고등학교는 도보 2분 내 통학 가능하며 단지 반경 1km 내 울산중앙초, 월평중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 환경 역시 매우 좋습니다. 인근에는 학원가가 위치해 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도보로 접근 가능한 울산병원, 세이브존 등 인프라와 문화예술관 및 KBS 방송국 등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들이 근접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도로망인 번영로, 태화로터리 중심과 신정로와 공업탑 로터리 등은 모두 이용하기 용이하며 고속도로 진출입 지점인 울산IC 역시 가깝게 위치합니다. 또한 1천평 규모의 프라이빗테크와 골프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출입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제공됩니다. 신세계빌리블 리버런트 아파트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